last time 캬 다가 freedoms 쏠랭한 사람한테 무슨 추적이여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해봤자 친구랑 팀랭 배치 돌린 것 밖에 없는데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심지어 그거하고 떨어졌어 친구랑 배치 돌려서 61점 찍고 조금 더 하다가 아 도저히 안 올라가서 때려치우고 솔랭돌리다가 50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솔랭으로 80점대 다시 올렸죠 저는 그 이후로 단 한 번, 아 한 두 번은 하긴 했다 게임하다가 만나는 사람이 듀오 한 두판 했 줄 알아서 근데 한 판 하고 때려쳤지 저는 주장 말고 현무 좋아합니다 데코도 좋아하고 아 나 어릴 때 탑블레이더 할 때 그 초록색 현무 있죠 현무 맞나 그거? 그거 깎다가 그 겐지겐지겐지겐지 겐지겐지겐지 겐지겐지겐지 그 탑블레이드 깎다가 탑블레이드 깎다가 탑블레이드 깎다가 그 겐지겐지겐지 그 손 잘라먹었어 그니까 손 손 이렇게 뭐 뭐야 그야 뭐라고 해야 되지 손을 잘라먹었어 이렇게 칼로 커터깔 넣었다가 그래가지고 별로 안좋은 기억이 있어요 초록색 진짜 좋아했는데 잘 얻어가지고 잘 뽑아 어 자리야 자리야 개피 루시유 개피 어 이거 루시유 개피 삐트들입니다 어 이거 메그리 메그리 어이 나이스 고맙습니다 기모띠아 기모띠아인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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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